안녕하세요. 고따리입니다. 오늘은 첫 시간, 주어, 동사가 무엇인지 살펴볼게요. 먼저 주어란 우리말로 은느니가에 해당하는 말인데요. 예를 들면 나는, 너는, 그는 모두 는으로 끝나죠? 이런 단어들을 주어라고 부릅니다. 그럼 동사는 뭘까요? 바로 ~~다로 끝나는 말이에요. 예를 들어, 먹다, 뛰다, 가다, 다로 끝나죠? 모두 동사입니다. 여기서 문제, I like you, 주어는 뭘까요? 바로 나는에 해당하는 I가 주어, 동사는요, 좋아하다, 다로 끝나는 like가 동사예요. 그럼 도대체 왜 영어에서는 주어, 동사를 강조하는 걸까요? 바로 한국어와 영어가 다르기 때문인데요. 영어만이 가지는 특징 두 가지를 살펴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특징, 영어는 주어 다음에 동사를 씁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나는 영어를 공부해. 어떻게 영어로 말할까요? 한국어 순서 그대로. 나는 I, 영어를 English, 공부하다, 스터디. 이렇게 쓰면 될까요? 땡! 영어에서는 주어 다음에 동사를 써야 하니까 주어 I를 먼저 쓰고요. 그 다음에 동사, 공부하다, 스터디를 써야 해요. 나머지 단어 English는 뒤에 붙여주면 됩니다. 이처럼 영어에서는 주어 다음에 동사를 쓴다. 이 순서를 꼭 기억하세요. 그럼 두 번째 특징을 살펴볼게요. 영어에서는 주어가 외로우면 동사에 S를 붙입니다. 주어가 말해요. 나 외로워. 동사가 대답합니다. 내가 S 붙일게. 외로워하지 마. 예문을 볼게요. 그는 너를 좋아해. 영어로 뭘까요? 나는 너를 좋아해가 I like you니까 He like you. 이렇게 쓰면 될까요? 땡! 주어에 집중하세요. 주어 he가 외로움을 타요. 그래서 동사에 S를 붙여 He likes you 라고 써야 합니다. 헉, 주어가 외롭다니. 갑자기 당황스럽죠? 언제, 왜, 어떤 주어가 외로운지는 다음 영상에서 이어서 살펴볼게요. 지금은 일단 주어가 외로우면 동사에 S를 붙인다. 이렇게 기억해 줍시다. 그럼 오늘 공부한 내용을 정리해 볼게요. 주어란 은는 이가에 해당하는 말이죠. 그럼 동사는요? 뭐, 뭐, 다 로 끝나는 말이라고 했어요. 영어에서 주어, 동사의 특징 두 가지 뭐가 있었죠? 첫째, 주어, 동사의 순서로 쓴다. 둘째, 주어가 외로우면 동사에 S를 붙인다. 이것까지 알면 오늘 공부 끝! 안녕히 계세요.